복숭아 샀어? 어, 왔어. 오늘은 퇴근이 늦었네. 지방에 산다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복숭아를 두 상자나 보내줬길래 너무 많아서 옆집도 한 상자 줬어. 우리 엄마는? 어머님? 우리 엄마도 복숭아 좋아하는데 복숭아가 많으면 우리 엄마를 가져다주지 뭐하러 옆집에 줘? 옆집이 우리 택배도 많이 받아주고 저번에 딸기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드린 거야. 어머님 드리려면 택시 타고 가야 하는데 그럴 정신이 없지. 난 복숭아 보면 우리 엄마부터 생각이 나던데? 친구가 맛있으면 또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보내주면 그때 어머님도 드리면 되지. 장마 지나면 복숭아 맛 없어지잖아. 우리 엄마 좀 챙겨. 우리 엄마도 복숭아 좋아해. 장모님은 당신이 많이 챙기잖아. 우리 엄마는 딸이 없어서 더 외로워하잖아. 알았어. 저녁 먹자. 오늘 늦게 퇴근해서 더 배고프다. 복 데필 테니까 반찬 꺼내. 장조림했어? 내가 배가 불러오니까 요리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엄마가 장조림했다고 가져다줬어. 우리 둘이 먹기에는 양이 많은데? 엄마가 당신도 많이 먹으라고 넉넉하게 하셨대. 우리 엄마 좀 드려도 되겠는데? 당신이 가져다 드리던가. 우리 엄마 챙기는 게 싫어? 말끝마다 우리 엄마는? 이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님 챙기면 되잖아. 나는 일을 하잖아.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우리 엄마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 배부른 건 안 보여? 엄마한테 전화하고 사근사근하게 좀 잘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 자기 부모님 자기가 챙기는 거지.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전화하는 건 당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넌 며느리잖아. 부모님 챙기는 게 며느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법 있어? 내가 바깥에서 일하느라 힘들고 바쁘니까 당신이 나 대신 엄마 챙기라는 거잖아. 나는 뭐 어머님 안 챙기는 줄 알아? 당신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뭐 좋은 거 보면 우리 엄마 먼저 떠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당신한테 부탁도 못해? 이게 부탁이야? 강요지? 우리 엄마 좀 더 챙겨.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장모님 챙기는 거에 반만 해. 효도는 셀프라는 말 있잖아? 이러고 있을 시간에 당신이 어머님 챙겨. 아 됐다. 오늘은 그만 얘기하자. 다음날. 너 오늘 우리 집에 좀 와라. 오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네. 네. 싫으니? 아니요. 제가 몸이 무거워지니까 이동이 쉽지 않아서요. 난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래도 젊은 네가 와라. 그럴게요. 무릎은 갑자기 왜 아프세요? 모르겠다. 요즘 좀 시크네.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내일 너랑 같이 가야겠다. 나 혼자 가는 건 심심해서 싫어. 네. 저랑 같이 가세요. 내일 병원 같이 가는 김에 나 부탁 좀 하자. 어떤 부탁이요? 내가 이번에 선반을 샀는데 조립을 해야 된다더라. 아, 네. 근데 내가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여서 조립하는 방법도 못 읽겠더라. 네가 와서 그것 좀 하고 가라. 제가 조립을 해요? 너 젊은 애가 그거 못하니?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한 번 해볼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네가 나보다 낫겠지. 난 무릎도 안 좋고 눈도 안 좋아서 네 도움 없이도 못해. 네. 다음 날 오늘 엄마 보고 왔다며? 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고 가구 조립하다 봤어. 지쳤어. 피곤하고. 잘했네. 잘했네? 난 몸도 무거운데 오늘 하루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아? 나 산모야. 그래서 별일 없었으면 됐잖아. 앞으로는 무리 안 하면 되지. 정말 피곤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엄마 얼굴 보니까 좋지 않아? 엄마가 잘해주잖아. 무릎 안 좋다, 눈 안 좋다 하시면서 이것저것 일 엄청 시키셔. 집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이것저것 부탁하신 거지. 당신이 잘한 거야. 몰라.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아. 그리고 엄마가 모레 제사 때는 와서 요리하지 말고 요리해서 가져오래. 뭐? 엄마가 요즘 머리가 아파서 기름 냄새 맡으면 힘들대. 그러니까 요리해서 가져오면 낫지 않겠냐 하던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도 엄마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단 집에서 요리하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나 이제 막달인데 나보고 제사 음식을 해오라고? 제사야 항상 지내던 거잖아. 근데 나 진짜 오늘도 무리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제사 음식까지 준비하는 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요리하는 건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아니잖아. 됐어. 당신이랑 말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나 어머님이랑 직접 얘기할게. 아니야.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당신 얘기 잘해. 나 오늘도 진짜 많이 참은 거야? 알겠어. 잠시 후. 엄마, 와이프가 몸이 무거워서 요리하기 힘들어 하는데 이번 제사는 그냥 건너뛰는 게 어때? 그 많던 제사 합쳐서 겨우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건너뛰어? 그리고 걔는 요리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런다니? 몸이 무거워서 좀 지치나 봐. 내가 너 가졌을 때는 너 낳기 하루 전에도 이사하고 그랬어. 그러게. 우리 엄마는 생활력이 강한데. 잔말 말고 제사 오라고 해. 그럼 제사 음식은 직접 하지 않고 사서 가도 돼? 음식을 왜 사? 와이프가 유독 힘들어해서. 사오는 건 정성이 없어서 안 돼. 그렇긴 해. 맛도 너무 다르고. 아니,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걔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니? 난 이해가 안 된다.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리 몇 개만 하면 되는데 나도 이해는 안 돼. 니가 좀 강하게 나가 봐. 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 안 좋아지잖아. 그래도 막달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막달이면 지 맘대로 다 해도 돼? 그건 아니지.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리하고 제사 때 힘든 예색하지 말라고 참여하라고 해. 그렇게 말해볼게. 니 말이 안 통하면 내가 호되게 혼내줄게. 일단 내가 얘기해볼게.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말해. 버릇 잘못 들지 않게. 알겠어. 그냥 이번에는 당신이 요리 간단히 해서 가져가는 걸로 해. 어머님이랑 얘기해본다더니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엄마는 제사 평생 했잖아. 며느리도 봤는데 그 정도는 당신이 해야지. 그게 지금 막달인 나한테 할 소리야? 임신 초기도 아니고 어려운 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나 힘든 건 생각 안 해? 요리하는 거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출근 안 하게? 결국 내가 다 하게 될 텐데 뭘 도와줘? 짜증내지 말고. 그냥 좀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아까는 잘 얘기해본다더니 이게 뭐야? 남편 말 좀 들어. 어떻게 그렇게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그러는 너는 내 입장 생각했어? 생각했으니까 어머님 모시고 병원도 다녀오고 무리해서 가구 조립도 한 거 아니야. 어쩌다가 한 번 한 거 같고 생색 좀 내지 마. 당신 진짜 말 그따위로 할래? 징징대는 거 지겨워. 좀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당신이 어머님이랑 얘기 잘해보겠다고 할 때도 어쩐지 믿음이 안 가더라.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던데 뭘. 우리 엄마도 만삭이 제사 혼자 다 지냈어. 엄마 젊었을 때는 제사도 더 많았어. 그렇게 안 힘든 일이면 네가 해봐.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어머님이랑 직접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끼어들지 마. 그냥 어른 말씀 좀 듣고 고분고분하게 지낼 수 없는 거야? 왜 나한테만 강요하는데? 나 같으면 그냥 내가 참고 잘 지내려고 하겠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릴 해? 네 마음대로 해. 잠시 후.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냐? 어머님 저 이번 제사 때 음식 못 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몸이 무겁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거니? 제사 때 쓸 음식은 사갈게요. 제가 직접 하는 건 못 하겠어요. 나는 제사 지낼 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한 적이 없어. 넌 어디서 요령 피우는 것만 배웠니? 제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임신 막달이라 힘들어서 그런 건데 어머님은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나도 아이 낳아본 사람이라 네가 이러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솔직히 며칠 전에 집으로 부르셔서 일 시켰을 때도 아무 말 안고 다 했어요. 근데 제사 음식 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죠. 뭘 너무해? 집에서 편하게 해서 가져오라는 것도 너 배려하는 거지. 어머님이 기름 냄새 맡기 싫어서 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너 임신한 게 뭐 벼슬 있니? 네? 임신한 거 좋은 일은 맞지만 네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어머님 제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세요? 요령 피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제가 체력적으로 힘든 게 이해가 안 되세요? 네가 평소에 나한테 잘했어봐라.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몰라 죽겠니? 하는 건 없으면서 힘들다고 투덜거리기만 하잖아. 하는 게 없다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요? 전화를 자주 해.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어머님 저 제사 빼먹은 적 한 번도 없고 시댁 경조사에 핑계대고 빠진 적도 없고요. 자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머님이 불렀을 때 안 간 적 없어요. 그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당연한 거 같고 뭘 네 할 일 잘하고 있다고 말해? 전 정말 어머님이 왜 이렇게 저한테 바라시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네가 어른한테 잘 보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바짝 엎드리고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어. 그래서 힘드셨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되바라지고 당당하니? 어머님, 내 손주가 너 닮았을까 봐 아주 겁이 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니? 너 닮았으면 싸가지 없을 거 뻔하잖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너희 친정에서 대체 너로 어떻게 키우신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저의 친정 부모님 흉보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욕먹기 싫으면 가정교육을 잘했어야지. 어머님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다 네가 새겨들어야 하는 거야. 무조건 기분 나쁘다고 할 일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철이 없고 이기적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난 내가 한 말 후회 안 한다.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고. 정말로 너 닮은 손주 나을까 봐 아주 겁이 나. 저 제사 안 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왜 가야 하는지 이제는 모르겠네요. 저 싸가지 저거? 어머님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으셨고 저는 사과를 받는다 해도 마음이 안 풀릴 것 같네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하니? 지금 네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됐어요 어머님. 그렇게 손주가 저 닮을까 봐 걱정되시면 안 보시면 되겠네요. 야! 끊겠습니다. 잠시 후. 너 네 마누라 칼일을 어떻게 한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네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해서 아주 싸가지 없이 굴더라. 넌 네 엄마가 이런 대접 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맞는 소리 좀 했더니 제사 안 오겠다고 하질 않나? 손주 태어나면 안 보여줄 거라고 협박도 하더라.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정말로 그랬어? 그럼 내가 거짓말했겠어? 넌 네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를 못해서 엄마가 이 꼴을 보게 해?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나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네네 하고 받아들였는데 걔는 어떻게 그 모양니? 어른한테는 예의 있게 행동해야지. 듣는 나도 정말 화가 나네. 네가 걔 제대로 혼내서 제사 오게 만들어. 그냥 오지 말고 음식까지 제대로 해서 오게 만들어. 그렇게 할게. 엄마 너무 언짢어하지 마.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라고 할게. 걔가 네 말을 듣긴 할지 모르겠다. 내가 대충 안 넘어갈 거야. 내가 살다 살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임신 좀 했다고 이 사람이 막 나가네. 내 말이 그 말이야. 잠깐 기다려봐. 시어머니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화 좀 풀고 있어. 엄마 요즘 건강도 안 좋은데 괜히 혈압 올라. 알았다. 네가 좀 해결해봐. 잠시 후. 당신 미쳤어? 지금 그거 나한테 한 소리야? 우리 엄마한테 막말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막말은 어머님이 시작하셨어.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기나 해? 어른이 심하게 말씀하는 건 화가 나서 그러신 거지. 근데 당신이 엄마한테 막말을 하는 게 말이 돼? 내 얘기는 왜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건데? 긴 말할 거 없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나 잘못한 거 없고 용서 빌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헛소리하지 마. 제사도 안 가겠다고 했다며. 애 태어나도 엄마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님이 먼저 나한테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다고 하셨어. 손주가 나 닮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도 하시더라.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네. 지금 말 다 했어? 어른이 지적을 하면 반성을 해야지. 어디서 덤벼?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굴지 마. 와, 지 엄마밖에 모르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진짜 정 떨어진다. 나야말로 너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정 떨어져. 그렇게 정 떨어지면 나랑 왜 사냐? 좋아서 사는 줄 아냐? 마지 못해서 사는 거야. 뭐? 임신해서 살 찌고 집에 퍼져 있는 거 보면 나야말로 정 떨어진 지 한참 됐어. 그래도 참고 살아주고 있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감히 우리 엄마한테 되들어? 이제 당신이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너무 제대로 알겠다. 너 진짜 꼴 보기 싫은데 내가 많이 참아주고 있는 줄이나 알아. 그럼 나랑 살지 마. 나도 그러고 싶다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이혼해. 넌 애 임신한 여자가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냐?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인 걸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 책임감 필요 없으니까 다 관둬. 네가 말만 잘 들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애야?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해라. 됐다고. 나도 이제 정말 지겹다. 당신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소리도 지겹고. 이제는 선 넘는 말까지 하는데 내가 당신이랑 왜 살아? 좀 서운한 얘기 들었다고 이혼한다고 하지 마. 책임감 없어. 난 당신이랑 더는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이혼 준비나 해. 너 진짜 이럴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와 진짜.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듣고도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흥분해서 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안 넘어가. 이혼해. 무슨 이혼이야? 아 그래. 내가 말 심하게 한 건 미안해.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나도 그렇게까지 말하려던 건 아닌데. 당신이 나를 너무 열받게 하니까 그랬지. 더 할 얘기 없지? 화 풀어. 화난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든 것 뿐이야. 일단 좀 더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사인해줘. 진짜 왜 그래? 잠시 후. 와이프가 나랑 이혼하겠대. 뭐? 아니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무슨 이혼이야? 내가 말 좀 심하게 하긴 했는데. 아니 부부싸움하다 보면 원래 말도 좀 심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걔가 정말로 이혼을 하겠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 이혼 서류 준비하겠대.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아 몰라. 어떻게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을 심하게 한 거야? 엄마가 세게 나가라며. 그래도 그렇지. 임신한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지.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아니 이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도 곧 아이 낳을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굴면 안 되잖아. 엄만 아들 편을 들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다. 엄마 말 괜히 들었어. 네 결혼 생활인데 엄마마면 들으면 어떡해. 엄마! 며느리랑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 여자 마음은 여자가 더 잘 알아. 잠시 후. 아가 아직도 많이 서운하니? 서운하고 말 것도 없네요. 막다리라 몸도 무거운데 많이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미안하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한테 말 심하게 한 거 미안하다.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말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하고 그런 거잖아. 아니요. 아무리 흥분해도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말은 항상 조심해야지. 내가 잘못했지. 우리 아들도 잘못하고.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 이혼 얘기는 그냥 확김에 한 말이지. 그래도 곧 아이 태어나는데 진심은 아니잖아. 그치? 저는 확김에 이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신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 나도 알지. 나는 네 마음 이해해. 이해하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제가 이혼하려는 게 그냥 하는 말 아닌 것도 아실 거고요. 화 많이 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요즘 이혼하는 게 어디 흠인가요? 내가 사과하마 말 심하게 한 거 미안하다. 아까도 사과하셨어요. 너희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들어드릴 수가 없네요. 부부가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니? 그래도 참고 사는 거지. 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나 때문에 너희가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아들 얼굴을 보니? 어머님 말씀 심하게 하신 거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여기서 인형 끝내고 싶어요. 내가 이미 방정이지. 저희 이혼합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손주도 보고 싶고 너희 잘 사는 것도 보고 싶어. 아니 내가 이제는 너 귀찮게 안 할게. 됐어요 어머님. 제사도 안 지내도 돼. 이혼만은 안 된다. 너무 늦었네요 어머님. 너 왜 이렇게 매정하니? 아이 혼자 키우게? 애는 무슨 죄니? 애 키우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아이고 일을 어쩐담? 이미 결정된 거니까 더는 말씀 마세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은 안 바뀌어요. 나를 봐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어머님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죠.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안녕히 계세요. 아드님이랑 잘 사세요. 그거 말고 더 해드릴 말이 없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